지금 한여름인데 많이 추운 겨우 아 너무 춥다 아침 먹으려고 이거 우유인 줄 알고 샀는데 또 요거트네 하하 우유같이 생겨가지고 요거트네 요거트가 맛있긴 한데 우유를 먹으려고 했는데 요거트도 맛있네요 한국에서 요거트 이거 요거트 많이 먹었는데 근데 디저트로 먹었는데 여기는 밥으로 먹게 되네 여기는 도시가 커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면 젖다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가지고 아침 먹기가 좋아고는 힘듭니다 도시가 너무 커요 뭐 여기 호스텔을 보면은 탁 부대도 있고 여기 철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어갖고 우우iking 와 여기 수영좀 와라니까 물이 엄청 찹니다. 차가워. 지금 한여름인데 많이 추운 겸. 너무 춥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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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그 수영장이 좀 작아지고 한팔 두번조면은 끝까지 갑니다 재미가 없네 한 25m 되야지 왔다 갔다 할 맛이 나지 어 지금 비주케크에서 한 3일정도 한 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쉬고 있는데 아 계속 치다 보니까 점점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지네요 아 뭐랄까 의욕이 안난다 해야 되나 아 여기저기 쏘다니고 이럴때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의욕 나고 그래도 재밌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 미드만 보면서 아 쉬니까 점점 몸이 쳐집니다 내일 당장 떠나야겠습니다 내일은 그 카라콜 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숙박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알틴 아라샨 이라는 산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 빽빽킹을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혹시나 뭐 인도 칸첸조가 처럼 뭐 트래킹을 꼭 이용해야 되면은 아마 이 트래킹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비주케크에 지금 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좀 계속 돌아다녀 봤는데 여행자가 딱히 할게 없습니다 점심에 그 바자랑 멜론 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 만티 샀는데 맛있겠네요 여기도 원래 한개 25원 짜리였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가격이 올랐네요 하나에 35원이네 음 맛있네 만두 안에 소고기 들어가지고 맛있습니다 밥 먹고 싶은데 쌀 파는 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쌀은 못 먹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밀가루만 먹고 있어갖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장애도 안 좋네요 토종 한국인이라 쌀 먹어줘야 되니까 주의적으로 어제 밤에 살짝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밤늦게 하는 가게는 거의 다 코리안 가라오케 뭐 코리안 베스트랑 한국 식당들만 눈을 열어놨더라구요 비주케크에서도 이제 멀리 보면은 저 높은 고지대에 이제 눈 쌓인 산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가려면 웬만하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돼가지고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힘들고 그래서 비주케크에서는 안가고 카라콜 가는 이유가 비주케크에서 가보면 카라콜 가면 뭔가 감동이 좀 작아질 것 같아가지고 카라콜에서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 비주케크 여기는 백화점이 많아가지고 백화점 쪽으로 가면은 식당이 많이 나오네요 식당 많긴 한데 아.. 먹고 싶은 게 없냐 다 뭐 꿀럽이고 솜 싸고 만티고 피자고 햄버거고 이거 메뉴에 다양성이 없습니다 아 딱히 먹고 싶은 게 맞다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만티 시켰네 하하하 집에 콘포로스트랑 만티 먹고 자야겠습니다 내일 또 기나긴 여정을 위해서 아까 먹은 건 찐빵이고 이게 진짜 만티에요 근데 만드시 좀 돼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대봤습니다 음 오늘도 어기먹는 코코보레 멜론인데 오늘은 그 카라콜이라는데 가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이시크로 근처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와 이때까지 안 오던 비가 오늘 딱 올라 해가지고 아.. 난감하네 그리고 여기 엄청 춥습니다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곧 외투 하나 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와.. 뭐 이리 춥냐 해만 안 뜨니까 바로 추워지네요 여기는 지금 아직 9월도 안됐는데 지금 아직 9월도 안됐는데 야 고양이들 이제 가야된다 완전 귀엽네 또 보자 고양이들 아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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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비는 한 15솜인데 택시비는 한 200,300이래가지고 거의 한 10배 차이납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오고 싶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큰 버스도 있긴 한데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미니벤이라서 아 가방 두개 메고 타기 진짜 민망합니다 못자겠노 또 타야지 지금 버스정류장 가서 이제 미니벤이나 쉐어택시 탈건데 카라콜까지 6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그 가는길에 이제 이시쿨호도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좋아가지고 경치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계속 비쥬케크 증심주에서 이제 산책하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어 비쥬케크 여기 도시라서 그런가 엄청 건물도 깨끗하고 잘 돼있네 싶었는데 버스 타고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니까 완전 시골집이네요 그 여기 키르기스 형님들은 엄청 친절해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택시 타러 가고는 있는데 전쟁을 또 치를 준비해야겠네 지금 여기 비쥬케크에서 카라콜까지 미니버스 타고 450 솜이라고 합니다 그 가방 두개 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알려주네요 어 친절해 아 여기 한국처럼 버스정류장이 있네요 미니벤버스정류장 미니벤버스정류장 사람 다쳐야지 출발하려나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와있는 사람도 있고 자석이 한 열개 열 두개 정도 되는데 언제 다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택배로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고맙다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뭐 때문인지 지금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안 가고 있는데 여기 완전히 개막원 개막원 아 엄청 두고 와 춥다 추워 힐이 장난 아닙니다 그름도 산 바로 여기에 걸쳐 야 여기 날씨 좋으면 진짜 미친 경치입니다 하하 아 네 진짜 이런거 처음 보네 와 뭐랄까 산은 산인데 아 황량한 이제 돌산이어가지고 와 엄청납니다 개막원 지금 휴게철 3초 들려서 밥먹는 시간인데 와 엄청 춥습니다 아 이거 옷 더 사야겠는데 위에서 잘나면은 아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가을 겨울 날씨입니다 지금 아직 8월 말인데 아 저 아 배송 20% 네 엄청났습니다 호수 많이 보이네요 바다 아 와 씨 빌 보르르 하나이 하하하 도착하니까 안개 자오 하니 비 엄청 오네요 큰일났네 아까 오는 중간에 날씨 엄청 좋길래 와 진짜 여기 오면 대박이겠다 싶어가지고 와 너무 행복한 마음에 뿔잠 잤는데 눈을 뜨고 보니 완전 생기옥이 펼쳐져 있네 점심도 빵으로 대충 때와가지고 지금 조금 배고픈데 얼른 호텔 가가지고 짐 풀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너무 배고프네 확실히 여기 도착하니까 디즈케크랑 다르게 식을 느낌이 나네요 지금 도로 인도 공사하려고 다 까먹고 인도 공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란가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하네요 지금 침낭이랑 스토브랑 가스랑 스틱이랑 이것저것 빌리러 지금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5일 6일 정도 다닐 것 같은데 트래킹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문 닫기 전에 겨우 들어와갖고 빌렸네요 야 날이 추워갖고 조금 걱정입니다 아 여기 사람들이 트래킹을 많이 하는지 트래킹 장비가 엄청 많네요 사인도 유쾌하시네요 웅! 트래킹을 해놨네 웅! 너무 하얗! 하하! 스틱도 맞춤으로 구해 주시네요 좋았어 제가 침낭이랑 스토브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이거 두개 빌리는데 하루 400톤 그리고 냄비랑 가스해서 그냥 200톤 이렇게 라네요 4일 할지 5일 할지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고 이따 내일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내일 아침에 집 가야 돼가지고 먹을 거 좀 사러 왔는데 술이 눈에 보이네 하하 내일 먹을 거랑 오늘 먹을 거 장 좀 받는데 왜 이렇게 푸시해 보이지 마트에 뭐 감자랑 뭐 이런 게 안 팔아가지고 하하 조금 제대로 된 식사 거리를 못 샀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24시간 마트 저기밖에 없는데 못 할 수 없지 뭐 일단은 뭐 내일 또 상황 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사 먹는 걸로 지금 여기 메가버거 하나 시켰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메가 또띠아라 요 샘버거 사는 데가 대박 크네요 와 이거 사이즈가 두 손으로도 안 잡힙니다 와 대박 크네요 안에 감자랑 토마토랑 오이랑 고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이거 햄버거 사온 거는 내일 아침에 먹든가 해야겠습니다 하하하하 다운스럽네 망망하게 봤지만 망망하게 먹지 아니에요 뒷걸이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150솜짜리 또띠아인데 와 진짜 맛있네 배고파서 그런가 오늘 낮에 빵콩 쪼발이 묶고 그냥 차에서 계속 짰더만은 배가 안고파가지고 밥 생각이 안 났는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지금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고기만 들은 게 아니고 안에 소시지도 들어왔네요 이야 요즘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짱이네 내일 또 사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퀴리키스에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지금 너무 원입니다 푸짐한 게 마음에 듭니다 반이나 먹었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지금 너무 어이없는데 무뎌이 더